네, 물건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9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자, 물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총칙, 1편이 총칙이었습니다. 1편이 뭐였다? 총칙이었고요. 그럼 2편이 뭐가 되고? 물건이 됩니다. 그죠? 네, 3편이 뭐죠? 3편이 채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칙에서 이제 물건법 들어왔으니까 이제 물건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물건 중 우리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언급하는 겁니다. 동산도 있지만. 그럼 부동산이 있는데 3편 채권에 계약 파트가 있어요. 무슨 파트?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무슨 계약이요?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이거 하는 거거든요. 등기 왜 합니까? 소유권 가져오려고. 그러면 그냥 부동산 매매에서 등기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이걸 럭셔력이 표시해야 돼요. 논리로서. 3편 채권 계약 뭘 해서? 매매에서. 2편 물건 소유권 등기했다. 그죠? 대상은 뭐다? 부동산. 그러면 이제 부동산 매매해서 등기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물건법 들어가면 이제 물건하고 채권이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순서는 책은 2편 3편 순서는 이렇게 되는데 현실은 이렇게 가겠죠. 아니 부동산이 총책은 뭐 물건이니까 부동산이 있는데 뭐가 있는데 매매해서 등기했다. 이 말이 맞지? 등기한다 매매했다는 말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 연결되어 있어. 그럼 이제 보세요. 2편 물건 소유권 등기했다. 그러면 물건이 뭐고 채권이 뭔지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건은 물건은 사람이 물건을 뭐하는 거야? 직접 지배하는 권리 물건은. 채권은 사람이 사람한테 뭐하는 거야? 달라. 여기 물건은 뭐하는 거고요. 직접 뭐하는 것이고 지배하는 것이고 이쪽은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뭐야? 달라. 그 달라를 어렵게 표현한 말이 뭐다? 채권. 자 매매 약속을 맺으면 약속대로 뭐대로 서로 달라달라 하잖아요. 그걸 뭐라 한다? 채권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건은 사람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이것이 내 거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여기는 only 주장이에요. 뭐다? 이 사람이 저 사람한테만 주장한다. 그러니까 이쪽은 all 주장하려면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알려야 돼. 그래서 지금 뭐가 필요하다? 공시가 이쪽은 필요하고 이쪽은 필요가 없다. 그러면 공시에서 보면 부동산은 뭘 가지고 공시하고? 등기 가지고 하고 여기 이제 동산은. 동산은 인도 받아서 뭐하는 것? 인도 받아서 뭐하는 것? 이 점유하는 것이 공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특히 이 등기와 연관이 많잖아요. 부동산은. 그러면 등기보다 아무거나 막 기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물건은 함부로 당사자가 만들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시와 연관이기 때문에 물건법은 이런 주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건법정주의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주의요? 물건은 법이 정한 것만 가지고 쓰세요. 그러면 이 3편 채권의 계약 있죠? 계약 있잖아요. 이거는 당사자 문제니까 계약 자유의 원칙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 법정주의가 적용되는 물건법은 아무래도 대부분 당사자가 마음대로 건드리면 안 되니까 대부분 강행 규정의 성격을 갖고 계약자의 원칙이 인정되는 것은 대부분 뭐가 많을 것이다. 대부분 무슨 규정이 많을 것이다. 이미 규정이 많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되겠어요? 그래서 물건법을 지배하는 주의는 무슨 주의고 물건법정주의고 3편 채권은 뭐다? 계약 자유. 그러니까 물건은 민법전에 있는 물건만 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형 물건만 있지 비전형 물건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은 자유니까 전형 계약도 있고 또 뭐다 비전형 계약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은 대부분 무슨 규정이고 강행 규정이고 이쪽은 이미 규정의 성격 같습니다. 네. 그래서 179페이지 19페이지 맨 밑에 기역의 무슨 주의 물건법정주의란 말하고 계약 자유의 원칙이란 말이 딱 비교가 되고 대부분 강행 규정하고 대부분 이미 규정이 딱 반대되는 것으로 딱 된다는 거 그거 체킹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181페이지 가겠습니다. 표가 있죠? 표 표 그죠?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물건 강행 규정 안에 있죠? 물건법정주의 오른쪽은 계약자의 원칙 대부분 강행 규정 대부분 이미 규정 자 그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물건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 결정된다. 당연한 얘기고요. 채권의 계약자의 원칙은 자유롭게 뭐 할 수 있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물건의 객체 특정 독립한 물건 2번 일물일권 G 넘어갑니다. 자 185페이지 갑니다. 자 185조 드디어 물건 종류가 나옵니다. 자 조문인 185조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법률 또는 관습법이라고 되었네요. 185조 자 거기 보시면 법률에 의해서 물건을 뭐 할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고 또 관습법에 의해서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되었네요. 그죠? 그래서 종류도 강제하지만 내용도 강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법률에서 가장 포인트는 민법전이겠죠. 그죠? 민법전도 있고 민법전 아닌 것도 있겠죠. 기준은 뭐로 잡으겠습니까? 민법전으로 할게요. 민법전에서 인정하는 물건도 있고 네? 민법전 아닌 곳에서 인정하는 물건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민법전과 중심으로 잡게 되면 민법전에는 8개 물건이 있어요. 몇 개 물건? 물건 자 손가락 3개 펴세요. 점소, 지지전, 유질전 해보세요. 점소 점소, 지지전, 유질전 물건 몇 개? 8개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몇 개? 8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186페이지에 2번에 1번 법률이 인정하는 물건 해가지고 8개 물건에 쭉 열거되어 있죠. 그러면 그 표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표가 그 표를 머릿속에 기억해야지 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민법상 물건은 크게 무슨 권하고 무슨 권? 점유권 점유권하고 본권 나눴죠? 네. 그러면 점유권하고 대비되는 게 뭐다? 본권 본권은 다시 뭐하고 뭐로 나누죠? 소유권 네. 소유권하고 무슨 물건? 제한물권 이렇게 나눴네요. 제한물권 다시 사용, 수익하는 용익물권 세 가지하고 담보물권 용익물권 뭐가 있어요? 지상권 있고 지역권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이 있고요. 담보물권은 유치권이 있고요. 두 번째 질권이 있고요. 세 번째 저당권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이걸 본권부터 한번 출발하는 연습을 항상 하셔야 돼요. 본권부터 그래서 점유권 할 때는 본권이 아니죠. 그죠? 본권 소식이 아니죠. 그래서 뭐란다? 본권 아닌 점유권 소유권 할 때는 본권의 대표야. 그래서 뭐다? 본권 대표 소유권 본권인 지상권 본권인 지역권 본권인 전세권 본권인 유치권 본권인 질권 본권인 저당권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가지고 이제 연습해 볼게요. 이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뭐 가지고 본권 아닌 점유권하고 본권 대표 소유권 자 여기 보세요. 3편 채권의 계약에 매매를 했습니다. 부동산이에요. 그런데 2편 물권 가서 등기를 안 했어. 뭘 안 했어요? 등기 안 하면 뭘 치등 못해요. 소유권 치등 못하잖아요. 그런 자를 우리는 미등기 매수인이라 명칭을 잡을 수 있다. 뭘 한다? 자 미등기 매수인 있습니다. 등기 안 했죠? 네. 그럼 표시합시다. 본권 대표 소유권이 없다는 얘기예요. 뭐가 없다고요? 본권 대표 소유권이 본권 대표 소유권이 없어요. 대신 현재 경작하고 있어요. 뭐하고 있다고요? 경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권 본권 아닌 점유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시골에서 시골에서는 땅문서 갖고 권리증 갖고 등기하지 않고 경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열심히 경작하고 있다가 오늘 갑자기 뭐예요? 토지가 수용이 됩니다. 국가에서. 그런데 보상금이 한 보상금이 나온 거 아니에요? 한 300억이 나와. 그럼 이 미등기 매수인 보상을 받을까? 못 받을까? 못 받아요. 왜? 등기된 매도인이 받아요. 아니 등기는 여전히 누구한테 남아있는 거예요? 매도인한테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등기된 매도인은 뭐는 있어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권 대표 소유권이 있지만 이 사람은 뭐 하잖아요. 본권이 아닌 점유권이 없잖아요. 그럼 국가는 형식 논리에 따라서 보상금을 주는 거니까 당연히 이 사람한테 주는 것이 이 사람도 안 준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 합니까? 아니 우리 동네는 우리 동네는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고 땅무소 가지고 경제학과는 사람은 주인인데 왜 보상을 그 전에 따질 거 아니에요. 그럼 국가는 그걸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 저쪽 지역가에서는 등기된 사람 주고 이쪽은 땅무소 갖고 있는 사람 주고 중구난방시로 법을 운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법 아래 여러분들 국민은 전부 다 우리는 전부 다 법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법을 안 지키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요번에도 요번에도 법들 간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 이런 것들이 되면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으면 절대 앞으로 국정농단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또 공무원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하면 안 된다 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올 올 있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에서 안이 됩니다라고 할 사람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아니 됩니다라면 탁 돼버리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 어쨌든 법 위에 있는 사람과 법 아래에 있는 사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약속된 법 모두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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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보상금은 누구한테 주는 거야. 그러니까 공무원이 와가지고 보상금 받고 싶으면 가서 등기 해오시라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등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사람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매매했잖아요. 매매계약 했잖아요. 그러니까 매매계약에 뭘 가지고 등기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등기를 하게 되면 뭘 취득하는 거예요. 번권 대표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고 근데 이 매매계약 서류가 없어졌으면 입증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이런 단어를 가지고 와서 할 수 있어요. 이런 단어를 무슨 시요? 취득시요. 점유를 했거든요. 점유 취득시요. 완성된 등기 청구권을 던져서 뭐하는 방법? 등기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 테마를 하나 기억해 두면 참 좋을 거예요. 나중에 여러모로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186페이지 186페이지 메뉴에다가 미등기 매수인 하나 적어놓으세요. 미등기 매수인 해놓고 미등기 매수인은 등기 안 했으니까 무엇이 없구나. 이것만 적으세요. 본권 대표 소유권이 없습니다. 대신 본권 아닌 무슨 점유권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해서 본권 대표 소유권과 본권 아닌 점유권 민법전이 인정하는 물건 이렇게 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민법 위에 법률이 인정하는 물건도 있습니다. 제일 밑에 하나만 체킹합시다. 가등기 담보권 무슨 건? 가등기 담보권 이건 특별 법에서 나오는 권리입니다. 여기는 없고 가담법 가야지 나오는 가등기 담보권 체킹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우측에 관습법이 인정하는 물건 있죠? 네. 그럼 거기 관습법 인정하는 물건 1번 2번만 체킹하세요. 본묘 기지권 그 다음에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두 가지 기억하시고요. 밑에 판례 있죠? 관습법상 물건을 부정한 경우 자 별표 5개정 대놓고요. 여러 번 읽으세요. 거기서 한 문제 거론될 수 있고 자 그럼 거기 보시면은 거기 3번이라고 돼 있죠? 네. 3번이 한 2번이 되겠죠. 그죠? 그죠? 네. 자 읽어볼게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 양순이랄지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않는 한 건물에 대한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건물 취득자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건이 있다고도 볼 수가 없죠. 똑같은 얘기한 거 아니에요. 뭐 하지 않으면 그럼 양수인이 만약에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양수인은 본권 대표 소유권은 없지만 본권 아닌 점유권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물건 법정 위에서 어디서 인정하는 물건 법률 또 뭐야 관습법 그래서 요건 한 두 페이지 즉 186페이지 하고 187페이지 양쪽 페이지 보면 한 문제 맞출 수 있는 파트니까 표시를 해두셔야 돼. 그래서 186페이지에다가 표시해 놓으세요. 그거 거 있죠? 그거 표시해 놓으세요. 저분도 하나 주시고 이렇게 서비스 하세요. 186페이지에다가 표시해 놓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의 일반적 효력 들어가겠습니다. 효력에서는 189페이지에 3번 물건적 청구권을 설명하겠습니다. 무슨 정권이요? 물건적 청구권 아까 얘기했습니다. 물건은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장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내가 토지를 갖고 있어요. 뭐 갖고 있다고요? 토지 그러면 나는 지금 나는 지금 서울에 살고 나는 서울에 있고 토지는 저 제주도에 있어. 토지가 그럼 자주 못 가잖아요. 그러면 토지가 있다 보니까 혹시 제주도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서 뭐하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 와서 뭐요? 처음에 사실 경작한다고 경작했다가 또 하다가 안 나타나 그러니까 처음에 저거 하니까 슬그러면 이제 집을 지면 겁나니까 컨테이너 있잖아요. 예? 컨테이너 한번 싹 갖다 놔 그래서 안 나타나 그럼 여기도 뭐 여기다 뭐 여기다 컨테이너 또 하나 올려놓고 그래서 안 나타나니까 나중에 뭐야 아주 아주 무단 신축을 해버려 이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면 어저 내려가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죠? 내놔 내꺼 뭐야? 내놔 할 수 있어 보세요? 내놔 두 번째 치워 어? 내꺼 내놓고 치워 그다음 뭐야? 앞으로 하지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어요 내가 무슨 자니까 술자니까 그럼 이 사람 당신이 주인인지 어떻게 이렇게 따질 거 아니야? 그럼 뭐 보여주고 등기부 보여주고 해놓고 내가 주인이다 그러니까 뭐야 내놔 내 토지 내놔 두 번째 저거 치워 세 번째 뭐야 앞으로 하지마 그럴 권리가 있다 없다 그러면 책에다가 내놔 아니 책에다가 내놔 하지마 권리 치워 권리 하지마 권리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름을 자꾸 예쁘게 짓는 거예요 이름을 그러니까 내놓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반환 해달라 뭐라고요? 반환 해달라 청구권 이렇게 치우라는 것은 뭐야? 방해 제거 방해를 뭐라 제거해달라는 거 청구권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이런 거 하지 마 이거지 뭐예요? 방해 이방 청구권 그러니까 현실적인 얘기는 별거 없는데 이게 포장해 놓으니까 괜히 뭐 사람도 사람도 사실 여러분들 목욕탕 가면서 똑같지 않아 그런데 밖에 돌아올 때 어떻게 하는 거야? 온통 치장하잖아요 치장하지 않습니까? 남자분들 여자분들 어떻게 하는 특히 뭐야? 머리 올리고 그다음에 뭐야 얼굴에 또 화장하고 또 얼굴 또 자꾸 늘어지니까 자꾸 뭐야 가서 뭐하고 여러 가지 옷도 뭐 치장하고 옷도 명품 입고 그러잖아요 치장하는 거야 사람 뭐하는 거야? 똑같은 얘기를 매일 뭐해요? 반복해요 그 대신 그 대신 중요한 게 뭐냐면 하면서 즐거워해야 돼 하면서 혼자 있어도 즐거워야 돼 그런데 혼자 있으면 불안해가지고 막 사람 만나고 만나고 사람 많이 만나봐요 집에 돌아가면 조용하잖아요 공부도 즐거워야 돼 그리고 오늘이 가면 다시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뭐하면 행복하면 돼요 공부도 행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법도 이만큼 해야지 이만큼 해야지 이러지 마라 그냥 오늘 요정도 해볼까 가볍게 좀 좀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지 너무 무겁게 뭐야 해야지 해야지 해서 공부하면 뭐야 머리가 아파 아니 공부가 중요한 공부를 너무 집착하면 안 되고 뭐야 해야지 그러니까 목표를 너무 세우면 안 되고 이게 틈나는 대로 특히 법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 질서가 안 잡히면 안 풀려 그래서 암기 방식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암기하지 말고 가장 이해하려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반환청구권 방해제거 방해예방 이걸 갖다가 이걸 갖다가 세 가지가 있으니까 이걸 뭐라 한다 세트 명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세트 명칭이 바로 뭐냐면 이게 물건적 청구권이다 그 얘기예요 무슨 권이요 물건적 청구권 그러면 물건적 청구권은 어디서 온 거예요 물건적 청구권은 물건이 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아셨어요 보세요 사람 물건 올 주장 그럼 누가 침해 올 침해 누가 침해 하든지 이거 내 거니까 내놔 치워 하지마 이럴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채권은 뭐는 채권은 오는 주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채권에서는 이 얘기가 없어요 채권은 물건적 청구권 말을 쓰지 않는다 아시겠어요 원칙적으로 네 물건에서 오는 겁니다 채권은 오는 주장이기 때문에 물청이란 말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채권에서는 보세요 물건은 올 주장이죠 네 그렇죠 이거 누가 침해요 올 침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침해했을 때 이걸 요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채권은 오은리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오은리 네 그럼 누가 침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오은리 침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오은리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게 뭐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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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물건법은 여러분들이 물건적 청구권 세계를 완벽히 이해하려고 하면 노력해 볼 때가 있을 거 책권은 가서 뭐 해가는 거 채무불량이 딱 정리하면 딱 틀이 잡혀요 그래서 지금은 물건과 물청 얘기한 겁니다 네 자 그러면 거기 물건적 청구권은 물건에서 왔다는 게 기억해 두시고요 자 특성에서 2번 체킹하세요 특성의 2번 물건적 청구권은 물건적 청구권은 물건과 운명을 마음으로 같이 함으로 물건 이전 소멸에 따라 물청 이전 소멸한다 따라서 물건을 양도하면서 물건적 청구권만 따로 존속하든가 물건적 청구권만 따로 양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은 이렇습니다 물건이 주가 되고요 물건이 뭐가 되고 주가 되고 물청이 종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 특징 언제나 언제나 함께 운명을 같이 한다 키워드입니다 언제나 뭐 한다? 함께 운명 같이 합니다 자 하단 밑에 3번 보세요 물건적 청구권 종류 있습니다 기억 점유권에 기인한 물건적 청구권과 본권에 기인한 물건적 청구권 나눌 수 있죠 여기 보세요 물건에서 뭐가 오니까 물청이니까 모를 기초를 한 물청도 있고 점유권 기초를 한 뭐도 있고 소유권 기초를 한 뭐도 있고 제한물건 기초를 한 물청도 있겠지 뭐 그죠? 그래서 여기 점유권에 기인한 물건적 청구권 그 다음 뭐예요? 본권 기한 물청 본권의 밀청은 소유권에 관해서 두고 제한물건에서는 주은용하는 체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공부해가면서 다시 또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 넘겨보겠습니다 방의 모습에 따른 분류 자 기억이 물건적 무슨 청구권? 반환 청구권 두 번째가 방의 제거 세 번째가 방의 예방 그럼 아까 반환은 뭐예요? 내 자 그래서 뭐냐면 이건 반환은요 점유 내 내놔 자 그래서 뭐냐면 이건 반환은요 점유 내놔 그런 얘기야 반환은 점유를 내놔라 그런 얘기야 방의 제거는 치우라는 얘기겠죠 그죠? 예방은 치매당을 염려가 있을 때 하는 거겠죠 그래서 반환 방의 제거 방의 예방 세트 명칭이 뭐다? 물건적 청구권 네 그 다음에 이제 물건적 청구권 요건입니다 이건 이제 소유권 기초로 하는 겁니다 뭐 기초로 한다? 소유권을 기초로 기초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음 뭘 할까요? 거기서 보시면은 권리자 있죠? 네? 그 권리자에선 니은 체킹하세요 소유권 상실한 전 소유자는 제3자인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소유권의 물청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니은 왼쪽에다가는 이렇게 쓰시면 돼 니은 왼쪽에다가는 자 소유권이 있고요 뭐가 있고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기초로 하는 소유권 물청이 있다는 얘기죠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물청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게 주고 이게 종이기 때문에 무슨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없으면 없어 있어야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 상실한 전 소유자는 소유권 기초로 하는 물청을 절대 행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2번에 니은 체킹하세요 불법 점유를 이유로 그 명도 또는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하고 원래 침해자라여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해서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는 이상 그 자를 상대로 한 인도 또는 명도 청구는 뭐하다? 부당하다 자 그럼 상대방도 누굴까요? 네? 전 점유자는 안되고요 현 점유자 자 그러면 물청을 갖다가 사례를 한번 볼까? 이렇게 해볼게요 자 갑의 토지에 의리 무단 신축했습니다 뭐였다고요? 무단 신축 활약 주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갑은 무슨 권이 있어요? 소유권이 소유권이 있으니까 당연히 소유권 뭐가 있다? 물청이 있는 거죠 이게 뭐고? 주고 종 그러면 무단 신축자한테 당연히 갑은 노란 때 물청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 물청 그래서 뭐요? 반환 반환 청구하고 그죠? 건물 채워라 방에 뭐요? 제거 토지를 반환해달라 하고 그 다음 뭐요? 건물 뭐 해달라? 철거 철거 요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소송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진행하는 중이에요 지금 뭐하는 중 그런데 갑이 이것을 팔았어요 병한테 병이 병이 이제 뭘 하게 되면 소유권이 일로 온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 소유권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죠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병한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도 이 건물을 팔아먹었어 팔아먹었어 누구한테? 저한테 그러면 자 갑은 현재 소유자입니까? 과거 소유자입니까? 과거 소유권이 없잖아요 따라서 누구는 갑은 갑은 누구한테? 갑은 을한테 할 수도 없고 누구한테도 저한테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셨어요? 무엇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이 없겠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던져야 되는 거예요? 병이 던져야 되는 거예요 병이 그러면 병이 병이 자 자 을한테 물청 회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 이 사람은 과거 점유자죠 새로운 왔잖아 이거 뭐야 새로운 점유자 아니에요 현 점유자 아니야 현 점유자 그럼 누구한테 던져야 됩니까? 이 사람한테 던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얘기죠 전 소유자는 못 던지고 현재의 소유자가 던지고 또 전 점유자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다 현 점유자한테 던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소유자가 바뀌었으면 새로운 소유자 하는 거예요 그럼 특약으로 특약으로 정했어 뭐라고 야 어차피 네가 소송 진행 중이었으니까 네가 나머지 해결해라 그런 특약을 맺어도 특약은 이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반드시 운명을 같이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뭐가 바뀌면 반드시 물청은 이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다? 그래서 전 소유자가 아니고 누가 던지고 현 소유자가 던지고 전 점유자가 아니고 현 점유자한테 던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연결하면 되잖아요 니은하고 밑에 뭐하고 니은하고 어디 니은? 4번에 가로 4번에 1번에 니은과 2번에 니은 연결하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전 소유자가 아니고 현재 소유자고 또 전 점유자가 아니고 뭐다? 현재 점유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191페이지에 보충학습 있죠? 네 요것이 나중에 꼭 이해될 파트예요 다시 올 겁니다 물청 요거는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세요 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되죠 거기 나와 있습니다 194페이지 강의 노트 있죠? 네 있죠? 첫 번째가 계약자의 원칙과 물건 무슨 주의? 법정 주의가 있고 자 3편 채권의 계약은 뭘 통해서? 매매를 통해서 우측에 186조 등기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네 네 그땐고요 그 다음에 우측 가셔가지고요 우측 가셔가지고 법률이 인정하는 물건이 있었죠? 네 자 거기 밑에 딱 나와있네 밑에 미등기 매수인 나와요? 네 나와요 토지 매매했는데 등기하지 않았죠? 본권 대표 소유권 없다 본권 아닌 점유권 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B 물건과 물청의 관계에 반드시 운명을 뭐한다? 같이 한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습니다 본권 대표 소유권 본권 아닌 점유권 물청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네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196페이지에 거기 예쁘게 물청 정리해놨어요 요거는 한번 시간 돼가지고 예?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물건법 끝나고 나서 자 그럼 거기까지가 이제 뭐 해가는 거? 물건 법정주의 얘기를 했고요 자 197페이지에 가시면 드디어 무슨 변동 나와요? 물건의 변동으로 네 물건 변동 나오죠? 그럼 이제 그거 하기 전에 194페이지 다시 돌아가셔서 몇 페이지요? 194페이지요? 그 다음에 186조 있죠? 네? 186조 거기 있잖아요 194페이지 3편 채권 2편 물건 밑에 조문 두 개 있죠? 네 이거 이런 거 이거 뭐? 매매는 몇 조고 거기에 이거 이제 등기가 몇 조다 그게 186조 한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이 두 가지를 설명을 해야지 이제 그 다음 또 무슨 얘기가 풀려 그러면 563조 매매 보게 되면 보세요 여기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한테 이전할 것을 뭐하고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 지급할 것을 뭐함으로써 약정함으로써 뭐가 생긴다? 혈액이 생긴다 네 그러면 그거 따라해보면 뭡니까? 갑은 뭐 이전할 것을 재산권 이전할 것을 약속을 정하고 이쪽은 대금을 네 대금 지급할 것을 약정 그래서 무슨 계약이 됐다? 매매 계약 네 매매 계약이 됐죠? 네 그러면 매매 계약이 됐는데 그러면 효력이 생긴다 했죠? 효력이 생긴다 자 이 조문을 가지고 이거 가지고 계속 포장하는 겁니다 포장합니다 자 이 조문 가지고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봅시다 자 약정 약정은 성립입니다 효력이 생긴다는 얘기는 유효 유효 달라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럼 갑은 반대꺼 달랍니다 대금 대금 달라라는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기고 이쪽은 재산권 달라라는 효력이 생긴다 이 달라를 법률에 고친 말이 채권 이쪽도 재산권 채권이 있다 이걸 던지면 을한테는 이게 채무로 작용하는 겁니다 상대방은 무슨 채무가 있다? 대금 채무가 있고 그러면 갑도 채무가 있거든요 갑도 채무가 있잖아요 재산권 채무가 있잖아요 무가 두 개니까 나중에 쌍무 이거는 약정 약정은 낙성 요물이 아니고 낙성 요물이 아니고 뭐다? 낙성 채무가 두 개니까 편무가 아니고 뭐다? 쌍무 그럼 채무를 각자 각자 이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채무 이해하면 될 거 아닙니까 네 채무를 서로 이행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죠 네 그걸 뭐라 한다 채무 불이행 그럼 채무 불이행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얘기죠 보세요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수도 있죠 네 누가 이행 못할 수도 있고 갑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매수인이 중독을 못 주는 게 뭐예요 이행 못하는 게 이행지체일 것이다 매도인 잘못으로 건물을 홀라당 타먹었으면 이행불농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체에 들어가면 최고 한번 해야 되고 이쪽은 최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코스가 똑같아요 도가 못합니다 끝냅시다 계약 법정 해제 제거죠 제거하놓고 뭐라고 그래요 계약이 없었던 원래 상태로 돌려놔 원상회복 그리고 손해를 배상해 이렇게 갈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럼 채무를 각자 각자 이해하는 게 좋겠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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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손을 쉬고요 약정 약정 박수 치시고 내려와서 효력이 생긴다 자 가베채권 의뢰채무 의뢰채권 가베채무 채무를 사이좋게 이행해야 돼 안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죠 이행 못하면 어떻게 되죠 채불 들어가죠 그러면 잘못이 있죠 양손 귀 잡으시고 왼손은 이행지체 네 법정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오른손 이행불릉 법정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뭘 틀어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쪽은 지체 불릉 그 다음에 법정인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되잖아요 몸이 익히셔야 돼요 그러면 채무 이행의 마지막 단계가 뭘까요 채무 이행의 마지막 단계 을의 마지막 채무 이행은 뭘까요 잔금 주는 거예요 뭐 주는 거 잔금 주는 거고요 이쪽의 마지막 이행을 등기 서류 주는 거예요 등기 관련된 서류를 뭐한다 교부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때 이때도 합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잔금 주는 사람 아 이제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오는구나 네? 소유권이 나한테 이전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등기서 주는 사람도 아 소유권이 저 사람한테 넘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거란 얘기예요 수익권은 채권이다 물건이다 물건이죠 물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요 물건 이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 해서 이걸 갖다가 무슨 계약이라 한다 물건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계약이요? 물건이요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무슨 계약이라고 표현한다 채권 계약이라 하고 잔금 주고 이 등기서를 주는 이 과정을 뭐라 한다? 물건 계약 물건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뭘 쳐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해야 된다고요? 등기 등기 그러면 아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양쪽 내려왔죠 마지막 치는 게 뭐죠? 등기 잔금 주고 등기서를 규부하잖아요 이게 이제 물건법 세계로 온 거예요 이게 무슨 법이고 이게 이게 3편 채권에서 놀다가 어디로 온 거예요? 물걸로 2편 물건 세계로 온 거다 그 얘기예요 물건 세계로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가 잔금 주고 뭐 하는 거 등기서를 치는 게 바로 뭐다? 물건 계약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소유권치도 못해요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매해서 잔금 주고 등기서를 주고 등기했다 하죠 현실적 얘기는 그런데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채권 계약이 있고 물건 계약해서 등기했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더 럭시리하게 이것보다 더 한 단계 높은 개념 높은 개념이 뭘까요? 이거예요 아니 채권 행위에서 뭐 했다 물건 행위에서 등기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현실적인 얘기는 별거 없어요 매매해서 뭐 해서? 매매해서 잔금 주고 등기서를 받아서 등기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살짝 좀 멋있기 편하라고 뭐 했어요? 채권 계약이 있고 물건 계약해서 등기했다 더 한 수 더 따가지고 채권 행위가 있고 물건 행위가 있고 등기했다 그런 말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186주에 있는 법률 행위라는 단어 있어요 있어요? 그게 채권 행위일까요? 물건 행위일까요? 물건 행위죠 물건 행위죠 이유는 간단해 물건법에 있으니까 그럼 여기 보세요 지금 우리 했어요 매매해서 잔금 주고 등기서를 등기했다고 그랬지 네 그럼 여기 무슨 계약이 있어요? 채권 계약이 있잖아요 채권 계약이 있고 무슨 계약에서 물건 계약 등기했다는 얘기죠? 거기요 채권 행위가 있고 물 보세요 채권 계약에서 물건 계약에서 등기했다 순서가 아니 보세요 채권 계약에서 물건 계약 등기했다 했잖아요 그럼 저기다 뭐야 무슨 행위에서 채권 행위에서 물건 행위에서 등기했다 그게 아니요 그러면 고장난 모습을 공부하는 거예요 아까 미등기 매신이 뭐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다 했는데 등기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미등기 매신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고장났잖아요 미등기 매신은 뭐가 없다? 본건 대표 소유권 없지만 본건 안에 저민권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됐어요? 네 그래서 여기지 물건 변동 막 들어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네 그래서 페이지 200페이지 가시면 201페이지 가세요 네 맨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맨 꼭대기 201페이지 아니 뭐 채권 행위 물건이 나왔어 근데 그거 봐서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순서 기억하란 말이에요 아 삼편 채권에 가서 뭐 해서 매매해서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게 하는 게 뭐죠? 잔금 잔금 아까 전에 이거 이 마이클 깨울게요 아까 약정 약정 뭐 해서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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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잔금 이렇게 뭐 아 그래요? 응 오케이 오케이 아니 내가 상관없어요 이거는 보여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까 했습니다 뭐 해서 약정 약정 뭐하고 성립하고 내려와서 마지막 치는 게 뭐라고요? 장금 주고 등기설여주고 마지막 박수 한번 치는 거야 등기하는 거야 그렇죠? 그럼 아까 뭐 하지 않았으면 등기를 안 했으면 그게 뭐야 제목이 미등기 매수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있으면 거기 갑자기 거기 201페이지가 채권 행위 물건이 나왔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기억하면 돼요? 아 매매계약이 무슨 행위고 채권 행위고 잔금 주고 등기설여 바꾸는 게 물건 행위고 마지막이 등기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매매계약은 채권 발생을 목조라는 행위죠 네 그죠? 네 이행에 문제가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요? 아니 남아있지 달라 했으니까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남아있지요 네 그죠? 그럼 잔금 주고 등기설여주는 것은 줄 게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네 그래서 거기 채권의 물건의 용어를 쓴 것 뿐입니다 이 과정을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아셨습니까? 네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 잠시 쉬었다